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무엇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였는데 특히 용산지역과 관련된 소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정부가 지난 6일이죠. 총선을 마치자마자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한국철동사, 그러니까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는 용산정비창 부지입니다. 들어서는 주택수만 8천 가구에 달하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이 7천 가구라고 고려를 하며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전체 공급량의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 아파트로 분양하는데 전체의 30%는 임대주택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내년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고 빠르면 2023년 말에 분양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용산이야 국제업무지구로 워낙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 따른 부침이 참 오랜 시간 있었다는 것도 넘나가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런 이번에 도심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려서 기존에 있던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5년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하던 시기인데 이때 처음 나왔습니다. 국제업무지구개발이라는 계획안이 처음 나왔는데 당시 31조 원을 투자해서 1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밝혔는데요. 당분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부동산 개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 땅인데 2008년에 금융위기로 사업 시행사인 드리머브가 8조 원의 부지 매입 비용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면서 2013년도에 들어서 사업이 완전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코레일과 시행사 간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에는 지난해가 돼서야 코레일이 받은 돈을 돌려주고 부지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면서 이렇게 사업 재개가 시작됐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 방금 나간 자료 화면으로도 기존의 사업 구상안들, 이런 청사진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에서 내놓은 그런 그림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그린 용산의 전체적인 개발 밑그림은 8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여기와 함께 오피스나 호텔, 쇼핑몰, 국제 전시 시설도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전에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계획안에는 5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었지만 이번에는 8천 가구로 늘면서 좀 주택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상업시설, 업무 시설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계획안이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또 KTX가 지나고 있죠. 그리고 광암과 강남과 같은 주요 도심과도 가깝고 또 고급 주거지역이 있는 동부이촌동과 또 한남동이 연계되기 때문에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의 구상보다 좀 주거 비율을 낮춰서 국제업무지구로 좀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와 또 민간 분양 지분을 토지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의 경우에는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유유 토지들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을 해서 어떤 서울을 국제 도시로 육성하는 데 기초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제 논리도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제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 어찌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다 보면 앞으로의 사업,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하다 보면 걸림돌은 이제 없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지난번 국제업무지구 개발 당시에는 좀 민간이 주도하다 보니까 좀 자금 확보면에서 좀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부 주도죠. 그래서 코렐과 SH공사 등이 나서서 이제 공공이 나서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사업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걸림돌이 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당장 정부와 서울시가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견이 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주택 비율을 좀 줄이고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업무상업지구를 좀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 앞서 2018년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함께 통계발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그런 야심찬 계획이 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들떠있던 이제 주택시장 분위기 때문에 집값만 올리는 불소식의 역할을 했다는 지적과 함께 잠정 보류를 했지만 이번 기회를 박 시장이 이제 정치샘법에 따라서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때 그 통계발 구상안이 나왔을 때도 떠들썩 했었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개발 계획이 나오고 나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려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 상승이라는 건데 벌써부터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집주인들이 금매물을 걷어들이거나 또 아니면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아파트 시세가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살펴본 결과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500만 원의 분양에 예정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면서 로또 청약이란 또 다른 부작용도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부가 뒤늦게나마 실거주하거나 또 본인이 영업을 해야만 취득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현장 일대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단속반도 지금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부지를 좀 확보해서 발표하는 단계인 만큼 최종 계획안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정부와 서울시, 또 코레일 등은 TF를 구성해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